안녕하세요 저희는 샐러드 앤 그릭룸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민, 김가원입니다 저희는 호텔 직장에서 처음 만나 남사장님은 호텔 셰프로 저는 호텔리어로 만나게 됐는데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어 창업하게 됐습니다 샐러드 앤 그릭룸은 국내산 1등급 원유와 유산균을 사용하여 만든 수제 그릭 요거트와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 전문점입니다 손님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처럼 건강한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더할 나이 없죠 언제든지 방문해도 신선하고 다양한 맛, 늘 친절하고 친근한 가게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고 건강한 한 끼 제공해드리면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오래오래 성장할 수 있는 샐러드 앤 그릭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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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